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41번 자 공기가 20도씩 송풍간 내에 20mps 유속으로 흐른다 속도압은 얼마냐 밀도를 줬으니까 뭘로 오면 돼 vp는 2지분의 감마 v자성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밀도 감마 v는 얼마야 20mps 20의 자성 지금 다 nks를 맞췄으니까 단위를 맞췄으니까 단위를 환산을 안하고 그냥 해도 돼요 교재처럼 단위를 붙여서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24.49mm h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지우고 예 이어서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 보겠습니다 자 회전수가 600rpm이고 동력은 5kW인 송풍기의 회전수를 800rpm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동력은 자 그만 이건 뭐야 동력은 동력비는 어떻게 이게 회전수비의 몇 승에 3승에 비하여 자 후드의 유입계수 C이죠 0.7이고 속도압이 20mm h2일 때 후드의 유입손실은 얼마냐 그래서 후드의 유입손실은 뭐죠 압력손실이랑 같죠 후드의 유입손실은 압력손실이랑 같으니까 F 곱하기 VP 자 F는 F는 C1을 줬으니까 C의 자승 0.7의 자승 분의 1에서 1을 빼면 1.04구요 VP는 20을 줬죠 그러니까 1.04 곱하기 VP 20 하게 되면 20.8mm h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자 작업장에 설치된 후드가 100m 삼성폼이냐 이것으로 환기되도록 송풍기를 설치하였다 사용함에 따라서 정압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환기량 변화로 오른 것은 상사법칙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은 상사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 Q1분의 Q2는 RPM1 RPM이랑 비례하죠 그 다음에 압은 어떻게죠 정압이나 압력손실이나 같은 개념이죠 델타 P1은 델타 P1분의 델타 P2는 RPM1분의 RPM2의 자승에 비례하지 그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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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음 요거를 요거를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를 요다 대입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식이 나와 거기 델타 P1분의 델타 P2는 Q1분의 Q2의 자승 이런 식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압비가 반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0.5고 첫번째 100이었고 두번째를 계산하는 거지 자승 그럼 요거 Q2 풀어버리면 되죠 요거를 양쪽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0.5가 되는 거지 0.5는 100분의 Q가 되죠 Q2가 그래서 Q2는 얼마? 70.7 메타 삼승 포민 자 그래서 요거를 상상 법칙에서 요렇게 만드는 거 요거만 좀 여러분 주의하시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자 직경이 30cm고 그건 빨리 바꿔야지 0.3m 그쵸 유속은 10m per sec 네이놀 주스를 구하시오 점성 개수 줬습니다 공기 밀도로 줬습니다 그러면 레이너드 넘버는 점성 개수 줬으니까 1.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자 단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교재엔 다 풀어놨지만 네 MKS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 보니까 MKS 맞으니까 그냥 오면 되겠죠 1.2 곱하기 로 V 속도도 똑같으니까 10 그 다음에 D D는 30cm를 매타로 바꾸면 되는 거죠 0.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1.945 1.94594 1.94594 점오고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 자 작업장의 음악 수준 즉 SPL이 86dBA야 자 귀덕계를 했는데 차원평가 지수 NRR 값이 19야 노출되는 음악 수준은 그만 자 우리가 노출 음악 수준은 현재가 얼마야 86야 여기서 뭐야 차음효과 그쵸?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음효과는 자 가로열고 19 마이너스 예 NRR이 19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7에 반 0.5죠 그럼 얼마입니까 6인가요 6db 뭐 dba로 졌으니까 dba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6에서 6을 빼면 얼마 80dba로 노출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5번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을 줬습니다 시간당 5000kcal 외계온도 20도 작업장 내 온도 35도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한 기량을 메타삼슨폼 민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정압비율은 0.3을 적용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열량이 있을 때 계산하는 식 근데 여기서 메타삼슨폼 민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0.3에 델타 T에 그쵸? 응 델타 T에 HS 자 그러면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0.3 곱하기 30 이거 온도차니까 35에서 25도 20도 C 20도 C 빼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지금 얼마야 5000이라고 했어 5000 kcal 아워인데 분으로 계산하라 쓰니까 1시간은 몇 분? 60분 음 요건 안쓰는게 낫겠네 요기서 지워지는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지금 아워아워 지워지고 칼로리포 민이 나오니까 요걸 계산하면 민의 개념으로 나오겠죠 18.5 메타삼슨폼 민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있나요? 음 음 음 네 68번 보겠습니다 음 자 90dB 90dB 그 다음에 95 100 4개가 있을 때 동시에 가동 뭐야 합성소음도 계산하는거죠 L합은 10노고 10의 10분의 첫번째 90이니까 9가 되겠네 9 두개 두번째도 9 세번째는 얼마 9.5 아 끝난거 아니죠 플러스 네번째가 100인가요? 100이니까 10이 되겠네 10분의 100은 요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10이 되겠네 101.8 101.8 101.8 개산기 눌러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안되요 자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음 보겠습니다 독성화계는 한 문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예 88번 자 이 88번 문제는 개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독성화계에서 나올 수가 있는거죠 88번 보면 납의 독성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킬로그램당 0.005 미리그램이다 1일 8시간 작업시 허용농도를 계산하시오 평균 체중 주어졌고 폐환기량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SHD는 CTVR C T V R 다 곱하기고 그럼 여기서 뭐를 찾는거야 농도 C는 그러면 어떻게 돼 T V R 분의 SHD 그쵸 그럼 T는 8시간 1.25 그 다음에 V 환기율은 1.25 시간당 1.25 메타삼슨포하고 체내 잔여율은 안주면 얼마나 그랬어 R값은 1.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HD는 뭐야 거기서 안전 팩타 킬로그램당 0.005 미리그램 킬로그램당 근로자의 몸무게는 얼마 70kg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럼 얘가 SHD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그렇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메타삼슨포 미리그램 이렇게 되죠 아 미리그램퍼 메타삼슨 그리고 찾으면 0.035 미리그램퍼 메타삼슨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없는거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1회 기사 문제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한두 문제는 뭐 항상 신출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아주 평이한 그리고 계산 문제도 이렇게 난이도가 없는 네 이번에 1회 시험 보신 분들은 상당히 시험 운이 좋은거죠 아니죠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좋은 점수 받으셨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구요 다음 또 이어지는 기출문제 갖고 여러분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네 또 여러분이 저번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